네 수요일에 특별한 코너 LOV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OV 하면요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조금 더 탄탄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이 섹터들을 모은 준말인데요. 맨날 소개하시기 귀찮으실 테니까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의 L이고요. 그리고 5G의 O 그리고 전기차의 E라고 할 수 있고요. 전기차의 V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LED의 E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섹터 하면 이제는 저절로 우리 이어서 전문위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탄탄한 섹터만 모아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네 개 중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LOV 중에서 E가 아니라 V. 헷갈리죠. 의 V라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EV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소식이 좀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존에 중국에서 연간 이제 뭐 자동차를 한 2022년까지 60만 대가량을 생산을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60만 대에서 100만 대로 크게 이제 확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5배 정도 생산량을 확 늘렸죠. 그러면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독일 이제 최대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인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굴이 계속적으로 늘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유럽 시장은 특히나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좀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데 역시 이제 좀 선진국다운 그런 이제 면모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만 봐도 우리가 전기차 투자할 때 유럽 시장을 꼭 주목을 해야 된다. 뒤에서 또 제가 그런 자료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슈가 테슬라가 최근에 또 중국의 기가 팩토리를 드디어 드디어 오픈을 했죠. 그런데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폭스바겐에 좀 밀려요. 지금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우리 이제 중국 시장 공략한다고 했는데 폭스바겐이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테슬라 저리 비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라이벌이 생기면 경쟁이 붙고 더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더 불이 확 붙고 있다. 그렇게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정말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라고 해서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보시게 되면은 약 한 2% 정도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10%까지만 상승을 해도 전기차 시장이 5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부품 뭐 여러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매출액이나 수익성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그렇게 몇 배 증가한다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매출액 자체가 만약에 5배가 껑충 뛰면은 수익성이 아무리 나빠도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적인 부분이 계속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EV 월별 판매 증가율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전기차 관련 주 잘 안 가 전기차 시대 열린 됨에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뭐 손절을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미국이 전기 자동차 시장의 월별 판매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감소로 지금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투자 정보를 안다. 그러면 아 전기차 지금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투자 포인트를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추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어 뭐야? 근데 판매 비중 추이는 그대로네. 그러면은 월별 판매 증가율이 하락한 거는 전체 미국 시장의 자동차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 큰 흐름은 지금 변함이 없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자동차 시장 그러니까 BV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 V인데 이 순수 전기차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월별 판매 증가율을 보면 미국보다 더 이렇게 좀 가파르게 감소한 측면이 보이죠.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잘 되면은 다시 이제 보조금 지급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중국의 자동차 시장. 지금 오른쪽에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합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급격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판매 비중이. 그래서 앞에 이제 보신 미국과는 다르게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요게는 당연히 선진국 대비 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전기차 지금 관련된 섹터들 당연히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좀 투자다운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면에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지금 전기차는 유럽을 봐야 된다. 유럽이 가장 지금 독보적이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딱 이 자료에서 나오죠. 지금 유럽의 BEV 순수 전기차 판매 증가률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과 완전 반대예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나홀로 계속 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실제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순수 전기차랑 플러그 하이브리드 친환경 전체적인 합산 분기별 판매량을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부품 소재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거는 미국,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이 좀 많긴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잘못 잡으시면은 굉장히 투자가 반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냐.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럽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은 유럽 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이 굉장히 큰 그 이제 관련 업체, 관련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EV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좀 막연했던 전기차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왜 전기차가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워낙에 이제는 전기차가 길거리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전기차 시장 커질 수 있는 전망이 확실한 만큼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먹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살짝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유럽 쪽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큰 기대해 볼 수 있는 전기차 종목인데 우리가 궁금한 거, 이 중에 또 탑픽이 무엇이냐겠죠.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살짝 힌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오늘의 전기차 탑픽주, 여기서 공개는 안 하신다고 하셔도 힌트는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힌트 3개 준비했고요. 일단 첫 번째 힌트는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향후 전망,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 수혜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오픈 시스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거의 10분의 1 수준까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 시장에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투자하는 게 분석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정보도 굉장히 부족하고 하죠. 그런데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제 관련 업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힌트는 2차 전지 양극제 관련 업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 제가 항상 좀 넌센스 퀴즈를 좀 드렸는데 오늘은 제 머리가 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넌센스 퀴즈까지는 좀 준비를 못했고요. 사상 최대 규모의 증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증서를 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많이 뛰면서 부동산 투자가 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가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집이 만약에 내년에 두 배 이상 확장된다. 그러면 당연히 큰 돈을 벌겠죠.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거의 두 배 이상의 증설이 예상되는 그런 어떤 핵심 양극제 업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계좌 확실히 살려줄 수 있는 전기차 종목 이연서 전문위원의 탑픽 종목 힌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넌센스가 안 나와서 제가 좀 아쉽긴 한데 매번 내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다음 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 들어오시고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내일 아침 장중에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이 자리에서 살짝 힌트 주셨던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 오이 솔루션이었잖아요. 이 오이 솔루션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저점 다지고 또 바로 반등을 했더라고요. 이 종목 리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5G를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는데 5G 섹터가 사실 지금 좀 최근에 많이 부진해요. 반도체 여러 가지 이제 섹터로 수급이 좀 분산이 되면서 사실 이 5G 같은 게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익 실험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향후 전망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실적은 고거 행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이고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일본의 KDDI와 2조 넘는 공급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다. 그런 이슈도 본 만큼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낙폭과대 측면에 따른 굉장히 단기적인 큰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힌트를 준 그런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고 오이 솔루션도 같이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